궁금하시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가장 고마운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를 조작을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작한 흔적이 뚜렷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남, 전북, 광주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거의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 지역하고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을 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남, 전북, 광주를 조작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조작을 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조작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조작 안 한다고 딱 비교해보게 되면 여러분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확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왼쪽이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오른쪽이 황주홍 후보하고 김성남 후보가 대결했던 4.15 총선 당시에 전남, 고흥, 보성, 장은, 강진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일단 수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치가 0.1%, 0.8%, 1.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를 합니다. 일단 수치가 매우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을 안 한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죠. 조작을 하지 않는 4.15 총선 당시에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1.2%, 3.4%, 1.3% 아주 수치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규칙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조작을 하면 이렇게 좌우대칭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에 모든 범죄가 다 담기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만 그냥 딱 보면 범죄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사전특별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을 플러스를 만들고 한쪽을 마이너스를 만들었구나. 이걸 금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유릴 지방선거입니다. 오른쪽은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전남, 나주시, 화순군하고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숫자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좌우대칭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규칙성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준구님이 하신 것처럼 정상선거면 2017년, 16년 총선처럼 0값을 중심으로 모두가 분포가 되지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모두 다 플러스 쪽으로 미래통합동원 모두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왼쪽 그래프와 같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범죄가 이런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쪽은 항상 플러스, 미래통합당 후보 나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략 이 사람들이 양쪽에 몇 프로씩 총 조작을 25% 정도 했겠구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더 심하게 합니다. 경기도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우편투표 조작은 여러분 훨씬 더 확연합니다. 한번 보시죠. 훨씬 더 확연합니다. 딱 한 군데입니다.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아주 좌우대칭이 매각합니다. 9%입니다. 아까는 5%였죠. 관내 사전투표 마이너스 9%, 김동령은 플러스 9%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흔히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100% 조작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41대1로 승리를 한 겁니다. 42대0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죠.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죠. 수치가 가평군 8.8% 민주당입니다. 차이값이. 양평군 플러스 5.7%입니다. 죽었다 깨어놔도 나올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연천군 플러스 8.5%입니다. 포천군 포천시 7.1%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군포시 플러스 8.4%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다만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했죠. 보시면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크기가 좀 작죠. 그러나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만 비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화성시만 우편투표에서 특이사항이 관찰이 됐죠. 화성시에. 그런데 화성시가 조금 아주 이례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관내 사전투표도 좀 특이합니다. 몇 개의 동에서는 조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상동, 기배동, 바늘동, 병점 2동, 병점 1동, 진안동, 세솔동, 정남면. 이 지역에서는 뭐죠? 이렇게 규칙성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수치도 아주 작습니다. 1.2%, 0%, 1.5%. 여기는 조작이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만 뭔가 제대로 조작이 잘 안 돌아갔던 겁니다. 딱 비교해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시흥시입니다. 전형적인 특징이죠. 조작 패턴입니다. 그러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사무차고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기도의 시흥시는 전형적인 경기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소위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런 것만 딱 보면 뭡니까? 그냥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전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 여러분들 뭐 추론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뿐만 아니고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여러분 그다음 또 광역의회 의원선거 다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주 복잡한 수학이라든지 통계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우리가 흔히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수가 클수록 표본집단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는 소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그런 가장 과학적으로 중요한 법칙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는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42개의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실행이 됐고 골고루 표를 훔친 겁니다. 여기서 뭐 천표, 여기서 뭐 200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